자 첫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젊은 친구들 돈 쉽고 아 돈 쉽게 많이 버는건 다 거짓말이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돈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쉽게 버는 방법을 너도나도 하면 다 쉬워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보통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소수만 가능한거고 다수는 못하는거에요. 그리고 정말 돈 쉽고 많이 버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것들을 다 유튜브나 블로그같은게 다 공유하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 쉽게 많이 벌어도 다같이 쉽게 많이 벌면 다같이 이걸 하잖아요. 그럼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뭐 잘된다고 하면 다 뛰어드는거 얼마나 잘해? 안 그래요? 대표님 유튜브 봐봐. 유튜브.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돈 쉽게 많이 버는 그런 인식이 박히게 한 지옥군 중에 하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만 유튜버들 수익같은 공개되어가지고 사람 놀랬잖아. 이야... 이 정도 받으면 다들 이만큼 받으면 정말 놀고보고 되겠다. 뭐하러 시장 다녀? 나도 유튜브 해야겠다. 이 장단에 의미가 없네. 저렇게 한달 수익 받으면 1년 내도록 일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다고 바쁜 것도 아니고. 빨리 떼어치고 나도 유튜브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뛰어들었잖아. 안 그래요? 한 5년 전에. 난 그때도 느꼈지만 아 저러다가 한 90% 떨어져 나간다. 1년 안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진짜 90% 넘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 쉽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쉽게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게 유튜브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과 난이도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거 외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내가 시간 쓰는 것들 돈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정말 보는 게 쉬워 보여요.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조회수 잘 나오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유튜브 구조상. 근데 그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기까지 과정 그 과정이 절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영상을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영상을 잘 뽑아내는 재능이나 아니면 구독자들을 매료시키는 어떤 그런 매력이 없으면 백날천을 영상을 백개 천개 올려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안 그래요? 뭔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매료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살아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 이게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좀 젊은 친구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돈을 쉽게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보통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돈을 쉽게 많이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연글 비트도 어떻게 보면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 비트에 따라서 많이 자빠졌잖아요. 비트를 왜 합니까? 일하기 싫어서잖아. 이래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돈 벌기 싫어서 남 밑에서 굽신거리기 싫어가지고 빚내가지고 투자해서 많이 땡겨서 난 누구 비트에서 일하지 않겠다. 남들 뼈 빠지게 일할 때 나는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트했다가 날려먹은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20대에 비트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20대 친구들 중에 노동소득으로 한 천만원, 이천만원 모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트를 한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트를 한 거죠. 물론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 쉽게 많이 버는 것에 절대 현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기 많이 꽂혀있어. 아직까지도. 돈 쉽게 많이 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일해봐서 알잖아요.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돈 버는 것 중에 쉬운 게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있는지 많이 준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문직 같은 돈 많이 주죠. 전문직 같은 경우. 왜 많이 줍니까? 전문직 일하는 분들 일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반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의치한 약수 그런 직업들 그냥 개나서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입니까? 아니죠. 되는 과정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 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책임감도 막중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영업도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쉬운 날 없이 자전시간 쪼개가면서 주야 밤낮으로 이제 가게에 문 열고 일하니까 그만큼 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특히 나이 어린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쉽게 많이 버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정말 개념 없는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습범입니다. 제가 뭐 지나가다 하나 이런 댓글을 다 무시하겠는데 이런 댓글을 상식적으로 달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앞전에 썰 중에 그게 있어요. IT 다니면 IT의 평균 연봉이 1억 정도 되지 않나?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 댓글 다신 분과 동일이 됩니다. 요즘에 개념사는 오이백은 버지지 않나? 라고 댓글 달았던 그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네 이게 자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똑똑해도 돈 몇백 버는 건 유튜브 잘 찾아보면 금방 부자됩니다. 이런 영상이 회로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부자된 영상이 회로떼지 마! 어? 그러면 본인은 그런 영상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에 살고 있어? 하... 하... 아니 그러면 본인도 그런 영상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왜 부자가 못 되는 거야? 본인은 그럼 왜 지금 방구석 백수로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로 돈 몇백 버는 거 대단한 거예요. 광고석 보는 것도 스티나도 아시겠지만 스티나도 광고석인 조건 채웠죠. 구독자 천명 올리기까지 쉬웠습니까? 안 쉬웠습니까? 스티나도 유튜버잖아요. 개인적으로 쉬웠어?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엄청 어렵습니다. 보는 거 하고 하는 거 하고 정말 다른 게 유튜브예요. 이게. 그리고 막상 광고 승인돼도 맨 처음엔 어? 나도 돈 벌 수 있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드린 시간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봐. 유튜브 영상으로 돈 몇백 벌 부자될 것 같으면 회사를 왜 다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 부자 됩니까? 부자는 안 되죠. 근데 회사를 다닌 이유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뭐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돈을 벌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붕어 형님 아 레이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살아보면 압니다. 뭘 아냐? 절대 돈 버는 건 공유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건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에 뭔가 정보 공유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정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정보는 아는 사람끼리 공유합니다. 비밀리의 공유예요. 우리가 온라인상에 보는 정보는 이미 마르고 탈토로 해가지고 정보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물론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정보는 우리가 발표를 팔아서 팔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봐야 돼.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마우스 커서나 끄적거리며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움직이면서 일하며 찾는 거예요. 왜 자꾸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으면서 방구석에서 이분이나 덮고가지고 유튜브나 보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아무 마이는데 내뱉는지 정작 자기는 부자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 댓글 다신 분 왜 본인은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 지금 중간도 가지 못하잖아. 얼마나 그런 영상들이 현혹을 당해가지고 현시 자학을 못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하고 똑똑한 거하고 또 별개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사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수익을 얻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직업군을 가진다는 거지 무조건 많은 돈을 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똑똑해도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 이 근로소득으로 이미 가진 사람들을 좀 역전시키기 힘들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강남사면 다 부자입니까? 물론 부자가 많죠. 근데 강남에 월세는 없습니까? 영끈은 없습니까? 빚쟁이는 없습니까? 그냥 저 땅에 그냥 어떻게 보금자리 만연하면 다 부자입니까? 서울사면 다 부자예요? 여기 서울에 오히려 부채 많고 오늘내의 하는 분들 많지 않나? 쇼빵찬도 많이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영상뿐입니다. 영상 잘 들으세요. 영상뿐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의 영상의 절대다수는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편집이 뭐냐? 짜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짜짓기 얼마든지 편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영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 같은 영상도 진짜로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어그를 끌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영상들이 많고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 저 사람 부자다 잘나간다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영상뿐이잖아요. 말 그대로 영상뿐이에요. 여러분 TV가 왜 재미가 없어요? 자꾸 이제 조작하고 광고성으로 이제 자꾸 광고 하나 집어넣고 없는 내용 지원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잖아요. 왜 TV는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는 안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왜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곳에 마구잡이를 올립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느 부자든 간에 자기가 가진 정보는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유 안 합니다. 공유 아니야 정상이고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무분별하게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가 불투정 다수한테 아무렇게나 다 노출시켜버리면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보라는 건요. 정말 좋은 정보는 소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완이 정말 중요해요. 비밀. 그런데 유튜브는 비밀 보장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런 온라인 사회는 비밀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남녀 넣어서 365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지 않나요? 인터넷 카페도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비밀과 보완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그냥 부자가 되고 돈 많은 걸 공유한다. 이걸 다 본다. 그럼 이게 정말 돈 많은 정보가 되겠냐고.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뭔가 자조성가 있다가 부자들은 공유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그런 고급 기술과 정본데 그걸 아무한테나 공개합니까? 그리고 설령 아무한테나 보여줘도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이게 좋은 정보가 되지 못해요. 다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특성이 그렇잖아. 뭐 잘된다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수만 해야 뭔가 득이 되는 건데 다 들어오면 득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장사 같은 것들. 투자 같은 것들. 투자 같은 것들도 소수만 해야 되는데 다 뛰어드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려드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너무 유튜브에 돈 많이 버는 정보 부자되는 정보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정보도 있어요. 좋은 정보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왜 그런 정보를 많이 봐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